인천의 명소 제가 왜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인사를 드리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오늘의 이벤트 주행공이 말이죠 이 소래포구 일대가 바로 활동 영역이라 제가 여기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007 작전을 반불케 하죠 어떤 분이 의뢰를 했는지 한번 모셔볼까요? 자 이쪽으로 오실래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사는 23살 아기 엄마 박예린입니다 오늘의 의뢰인 예린씨 반가워요 소래포구의 권상우씨에게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라고 해서 미사고에 신청을 했어요 네 아 소래포구 권상우씨가 누구예요? 저희 남편이에요 좀 확인 좀 해봐야 되겠는데 권상우씨라고 했으니까 네 사진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저 핸드폰 사진밖에 없었어요 권상우씨라고? 네 아 이거 권상우가 아니야? 그냥 상우인데? 네 그냥 상우씨인데? 지금 얼굴이 너무 힘들어갖고 살도 많이 쪄고 얼굴도 너무 많이 타고 그랬어가지고 뭐 옛날 사진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권상우씨 사실? 네 오오 네 이때는 권상우씨 약간 좀 닮았네요 그죠? 근데 왜 새로였대요? 어떻게 ہے? 잘생겼어요 네 네 남편이 이렇게 권상우씨의 모습에서 지금 상우씨로 바뀌었잖아요. 김상우나 이상우로 바뀌었는데 남편이 이제 저랑 아기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겨가지고 저랑 이제 아기를 먹여 살리려고 땡병 밑에서 일하다 보니까 힘들어갖고 살도 많이 타고 풋사랑으로 시작해 지난해 아이를 가지면서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 혹시나 어린아이의 철없는 행동으로 비춰질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 애쓰고 있다는데요. 어른들의 도움 없이 온전히 혼자의 힘만으로 육아를 하고 있다는 예린씨. 이제는 자신만의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으로요? 네 안으로요. 철거장이나 구역에서 뭐 할 테니까 방에 혼자 눕혀두면 아무도 안 보이니까 찡찡걸도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얼러주면 또 안 울고 뭐 그래요. 아기 목욕시키기도 혼자서 척척.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게 능숙했던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진짜로 같이 애기가 울면 저도 같이 울면서 애기 봤어요. 진짜. 같이 울면서 애기라. 아무것도 모르는 관계에서 시작한 거라서 힘들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집에서 시원하게 그래도 하잖아요. 애기가 낮잠 잘 때 또 잘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보단 남편이 더 힘들 것 같아요. 그 남편 일하는 거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일하는 거는 못 봤고 이제 그 소래포구에 놀러 갔을 때 여기가 내가 일하는 곳이야 이렇게만 봤고 일하는 건 직접 못 봤어요. 한 번 더. 그런 아내를 위해 우리는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몰래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미사고팀과의 인터뷰인 줄만 알고 약속한 장소에 도착한 아내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될 아내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른 아침 예린씨의 남편 종태씨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을 나섭니다. 사람들 틈에서 외롭지 않고 잿빛 도시가 익숙해져요 열평 남짓 나의 집이 아낙한 걸요 한 번쯤 멋지게 살고팠는데 이제는 많이 지치나 봐요 괜찮다고 말하는 게 편안해져요 누구나 알고 있듯이 누구나 그렇게 살듯이 나에게도 아주 멋진 날개가 있다는 걸 압니다 당당하게 살거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그때처럼 그때처럼 억지처럼 축 처진 어깨를 펴봅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며 집을 나섰던 아이는 내가 아니지만 그래도 힘을 내자 누구나 알고 있듯이 모두가 그렇게 살듯이 나에게도 아주 멋진 날개가 있다는 걸 압니다 날개가 있다는 걸 압니다 저랑 아기 때문에 저랑 아기 때문에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힘들게 이러는 것 같아요 좀 미안해요 지금까지 나만 더 힘들다고 남편한테 화내고 그랬더니 보니까 진짜 미안해요 이렇게까지 떼게 나가는지 몰랐어요 본격 이벤트 시작 전 미사구 제작진이 소래포구 곳곳에 부진했는데요 남편의 주활동 무대 곳곳에 두근두근 카메라 설치까지 1층 슈퍼도 돌았습니다 자 이제 남편을 지켜보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오늘 미사구 두근두근 카메라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평소 다를 바 없이 남편분이 말이죠 무덤 속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런 남편을 위해서 우리 아내 예린씨가 우렁각식에 대해서 특별한 하루를 선물할 겁니다 예린씨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누가 전달하느냐 전문 배달원이 있어요 전달 잘 해야 돼요 오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줄 특급 배달맨을 소개합니다 남편이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든 불시에 찾아오는 미사구 배달맨 누가 봐도 황당 수상하기만 한데 미사구 배달맨을 만난 남편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지금 이제 일하는 장면이 보이고 있는데 어? 지금 어? 나왔어요 남편분인가요? 배달 가나봐요 지금 배달 가네요 네 지금 스쿼터를 타고 굉장히 어? 어? 갈 듯하면서 이제 다시 어? 어? 약간 옮겨놨네요 네 아 옮기고 있어요 물을 그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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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보는데 지금 카메라가 지금 아마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묻어있으겠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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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어디로 가네요 지금 이제 어디로 가네요 배달 가나봐요 어? 지금 어디론가 떠나네요 그죠? 네 자 남편분이 쉬지 않고 배달을 해요 네 이렇게 좀 더울 때 남편에게 좀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네 뭐 시원하게 먹을 거 같은 거 먹을 거 네 수박화채만 이런 거 수박화채? 네 아 이 더울 때는 수박이 최고거든요 네 좋아할 거 같아요 네 수박화채 네 아휴 어 쉬어야 되니까 어 이거야 아이고 달성마 이거 야 이거 무슨 조미료 섞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이렇게 자 아 됐어 네 저희 신랑한테 잘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를 수박화채로 네 윤종태씨 윤종태씨 아 이쪽이요 네 자 가지고 들어가네요 네 네 윤종태씨 윤종태씨를 불렀어요? 윤종태씨 네 지금 배달에 왔습니다 배달 서비스입니다 누구 네 윤종태씨 네 물풀렸습니다 아 예 잠깐 어? 네 앞으로 잠깐 네 네 배달 서비스 MSGS 나왔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배달이 와가지고 아 이거 보시면 익명으로 보내주셔가지고요 식품이고요 그리고 자 자 우선 뭐야 수박이네 네 여기 일단 이거 누가 보냈지? 네 네 네 그 인증샷이 있어가지고 어디서 네 아 저는 심부름센터고요 여자에요? 남자에요? 예 그걸 제가 밝혀드릴 수가 없고요 여기있습니다 소기하네 너 애인이 있는거 아니야? 인증샷을 보냈는데 찍어서 보내야죠 네 잠깐만요 이쪽으로 여기 여기 아니아니아니 네 이쪽에 좀 제가 잠시만요 사장님 네 잠시만요 사장님 어 잠깐만요 레디 네 자 이쪽으로 한번 봐주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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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한 번만 더 갈게요 네 네 싸ISH 예 워 Worth 네 네 네 네 네. 네. 수박, 저는 아마 잘 전달이 됐어요. 남편 분이 굉장히 좋아하네요. 들어왔어요. 어, 들어왔구나. 되게 친절하신다고. 야, 중태야, 이거 뭐야? 너. 이거 주세요. 뭐야? 뭐 하는 거예요? 수박, 화채가 배달이 왔어. 뭐 하는 건데? 인증사 찍어 보내라고 해서 무슨. 야, 이거 중태야, 이거 어딨냐? 애령이가 뭐예요? 아니요. 니 와이프가 맞는 거야? 아니, 그럴리가 없어요. 아이, 그럴 리가 없어요. 아이, 그럴 리가 없대요. 두 사람한테 확인해 보는 거야? 저한테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린 씨한테 전화하는 거 아닐까요? 전화 왔어요. 전화 왔어요? 네. 전화 왔어요. 받아보세요. 아, 웃겨가지고. 아. 수박 초밥이. 무슨 수박? 아, 모르는 수박이나 못 받지. 무슨 수박? 수박 보냈어, 안 보냈어, 택배로. 택배로? 택배로 수박을 누가 보내줬다고? 응. 나 아닌데? 뭐야, 이거? 누가 보냈는데? 누가 보냈는데? 누군데 수박을 쟤도 보내고 그래, 이거. 여자야? 몰라, 누가 보냈는데? 6명이었어. 여자가 보낸 거 같은데, 누구야? 어떤 여자? 여자가 아니고 6명이래. 됐어, 여자가 여자 같아. 네. 끊어. 응. 집사람은 아닌 것 같다, 야. 너 애인 있는 거 아니야? 그니까. 너 그러면 안 된다. 6명이래. 여자네, 너. 오늘 오늘 동생 다 같이 교재를 기른 거 아니야? 여자가 아니고 6명이래. 근데 그 여자지.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수박아채를 맛있게 먹고 전화를 하니까 기분은 좋죠. 네. 네. 준비한 게 있어요? 어, 더운 여름날 땀 흘리면서 몸에 땀띠도 많이 나고 그런 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일했으면 해서 쿨톳이나 쿨수건 준비했거든요. 아, 이게 이제 쿨톳이고, 그죠? 네, 쿨톳이고. 시원하고. 아, 이게 이제 쿨. 네, 쿨수건. 쿨수건이고. 네. 이거 큰 3종 세트네, 그죠? 네, 3종 세트. 요것도 막바로 준비합시다. 네. 잘 부탁합니다. 다녀오세요. 네. 저희 지켜볼게요. 짠. 남편 출발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남편 안으로 들어 봤습니다. 어, 지금 남편분이 말이죠. 지금 배달이 왔어요. 네. 지금 얘기하는 순간에. 자, 배달이 왔는데. 삼각지도 못할 거예요. 자, 여기 배달 왔는데 갑자기 이쪽으로. 우리 배달 언니 말이죠. 선물. 어휴. 아유, 정말. 어휴. 아유. 아유. 자, 이제 그. 우리 배달은 투입해야 되는데. 배달맨 투입됬나요? 배달맨 어디갔어요? 배달맨 안했어요? 우측으로 안했어요? 놓쳤나? 안 보여요 어 만났다 어 만났네 만났어요 아 또 이렇게 선물이 왔어 아 웃겨 희한할거란 말이죠 배달하는거지 어떻게 선물을 얻지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코도시랑 아 예 저는 죄송합니다 시키는대로만 심부름 때문에 아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사장님 몸이 되게 좋으신가요? 아니에요 또 올거죠 네? 또 올거죠 아니 저 배달이 있으면 오는겁니다 그냥 오진않고 차를 찬거 같아요 어 차를 찼어요 이야 네 근데 생각외로 엄청 거분거분하네요 음 남편이 원래 좀 둔한편이에요? 네 조금 살짝 둔한편이에요 아 그러니까 첫번이 아까 날카로울줄 알았더니 네 사장님 실례지만 우와 아 지금 저거 찬거 네 고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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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진한데 네 사장님 제가 이제 착용 인증차 사진까지? 네 사장님 네 사장님 네 가겠습니다 김치됐어요 방금 아 지금 제가 일어나주실게요 어 인증차 찍고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음식에서 나왔습니다 이벤트가 작작 기능이 되고 있어요 네 이번에는 말이죠 특별한 밥상을 준비했다고요 네 제가 요리는 잘 못하지만 음 힘들게 일하는 남편을 위해서 어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돼지 김치찌개 어 만들려고 했는데 하는데 솔직히 맛이 있을지 없을지는 자신이 없어요 네 네 자 밥상 특별한 밥상 선물 이벤트 준비하러 갑시다 네 남편을 생각하는 아내의 기특한 마음이 요리 하나 안에 듬뿍 묻어나는 것 같은데요 과연 정성만큼 맛도 좋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내의 요리가 거의 완성되어 갈 즈음 또다시 배달나설 체비를 하는 남편 남편 사무실에서 가방 청소하고 나왔습니다 남편 사무실에서 가방 청소하고 나왔습니다 자 서둘러야 합니다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얼른 저녁 밥상을 차려야 할 텐데요 남편이 들어오기 1분 전 아내가 가슴을 졸이며 마지막 음식 배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우렁 박씨처럼 감쪽같이 사라지는데요 이 밥상 보면 제가 남편이라도 정말 감동을 받겠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갈 증정 없습니다 남편 들어갑니다 우리 저기 종태한테로 온 식사래 이거 빨리 먹어봐요 이게 종태가 종태한테 온 거야? 이게 누가 차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오더만에 먹었어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인 건 맞는 거야? 또 이거 맛은 응 또 이거 맛은 응 맛있게 했어요? 원래대로 했어요 셰프님이 도와줘서 평소보다 맛있게 된 것 같아요 김치찌개 아무래도 김치찌개 쪽으로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거 보면 예전에 먹던 맛보다 약간 더 맛있어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네 아무래도 수복이 약간 뭐라는지 알아요? 근데 뭐 노모라도 하나 드려놓고 근데 기분이 기분이 참 좋아보이네요 네 좋아보여 아 싹싹 웃으면서 밥을 먹는 걸 보면 아 저봐요 입가에 미소가 끊이질 않아요 꼬듯 안 남아요 아 아직 배달할 게 남았어요 아 예 김치가 슥 가서 네 암마를 살짝 해주는 거죠 네 약간 위험성은 있어요 그죠? 네 걸려요 네 자 투입하세요 네 투입하겠습니다 네 자 밥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냥 먹었는데 맛있다 야 모르는 것 같네 윤종태씨 아 지금 대받네 저 미소가 배달원이 말이죠 윤종태씨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윤종태씨 자 의자 의자를 들고 윤종태씨 네 아유 사장님 반갑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네 네 잠깐 잠깐 나오시겠어요 네 네 심부름센터에 네 네 소리 담당이 드려요? 네 물 한 잔 드려요?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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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아유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사장님 여기 좀 앉아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지금 심부름센터에서 왔는데 네 저희가 지금 심부름센터에서 왔는데 잠깐 제가 안마를 좀 안마요? 네 안마를 좀 안마요? 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안마를 해드릴텐데 안마를 제대로 받으시려면 안마를 좀 네 물 한잔에게 뜨시고 네 네 엄청 순진해요 네 진짜 그렇네요 그죠 토식 토식끼라면 토식끼고 네 안대도 껴어요 안대끼고 있어 아유 감사합니다 안마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살살하겠습니다 어우 시간 되게 좋으시네요 자 티팟하세요 연희씨 택시 움직여요 오랜만에 남편 안마 해주는거에요 네 되게 떨린다 네 자 어우 잘하는데요 아예 제가 안마 전문입니다 네 이제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가 안마로 오늘 하루를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상원하시는거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야구하셨어요 아니요 아 아 그러세요? 아 제가 좀 약간 부드럽게 아 살짝 이제 줄여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머리쪽으로 갔다가 자 제가 갔다가 부드럽게 네 좀 더 세게 해드릴까요? 아 딱 좋으세요? 네 약간 이쪽으로 옆쪽으로 팔쪽으로 네 좋습니다 아까 돌리는거 아 돌리는거요? 네 아 돌리는거 해달래 저분이 좀 둔한가? 저 남자분이 해도 모르고 아내가 해도 모르고 어떻게 괜찮으세요? 네 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목적으로 마지막으로 어우 확실히 다르시네요 네 네 네 네 네 네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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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마를 해주셨잖아요 네 전혀 모르죠? 네 전혀 몰라요 엄청 조마조마했어요 이제 마무리 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너 뭐하고 있어? 씨 안마가다는데 응? 오 시원하다 이건 근데 진짜 시원하다 오 이제 마지막 감동 이벤트가 네 사실 지금까지 이벤트는 이 이벤트를 하기 위한 그냥 준비작업에 불가한거죠 그죠? 네 그 배달원은 안마하고 저 집에 가라 그래요 오늘 아주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어디 가가지고 고생했으니까 안마 받으라고 네 네 드디어 마지막 이벤트만을 남겨둔 시간 드디어 마지막 이벤트만을 남겨둔 시간 남편이 오고 있다는 소식에 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남편이 길 건넣대요 드디어 마지막 이벤트 장소 앞에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저 혼자서 있는 남편이 도착합니다 저 혼자서 있는 남편이 도착합니다 남편이 도착합니다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삼식 오빠 안녕 오빠 안녕 오빠도 24살 어리다면 어릴 수 있는 나이에 우리 예담이가 생겼잖아 우리 예담이가 고생할까봐 하고 싶었던 일 쉽게 할 수 있는 일 다 제쳐두고 우리 예담이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힘든 일 섭득해서 열심히 돈 버는 거 보면 마음 안 보고 안쓰럽고 우리 예담이 가지고 부모님들한테 무서워서 말 못했었잖아 그러면서 예담이 뱃속에서 점점 커가면서 늘 배도 부르고 그리고 바로 결혼식 올리기에 우리 모아둔 돈도 없고 우리가 맨 처음에 임신한 사실 알았을 때 서로 다짐했던 게 우리가 좋아서 부모님들 마음에 상처내면서 이렇게 결혼한 거니까 부모님들한테 최대한 도움받지 않고 우리끼리 예쁘게 살아가기를 약속했었잖아 이렇게 예담이랑 난때문에 친구들 만난다고 우리 가족한테 막 환신해주는 거 정말 고맙고 미안하고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데도 집에 와서 나 얘기도 들어주고 같이 얘기도 해주고 너무 고마워 그래서 앞으로 여보 밖에서 힘 낼 수 있게 내줘도 더 많이 하고 우리 가족은 지금처럼만 행복하고 사이좋게 화목하게 잘 살자 너무 고맙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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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를 발견한 남편이 한걸음에 아내에게 달려갑니다 남편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온 아내를 말없이 꼭 안아주는 남편 어리다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까지 어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놀란 순간에도 하루종일 긴장 속에 이벤트를 준비했을 아내 걱정부터 하는 남편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오늘 하루종일 남편의 모습을 지켜봤거든요 오늘 저기 예린씨가 결혼식도 올리지 못해서 우리 중태씨에게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벤트를 했어요 아내분이 굉장히 예쁜 드레스를 입었잖아요 지금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네? 지금요? 어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맞춰야죠? 네 자 이쪽으로 오세요 네 대학 왜 가면 누가 가르쳐? 또 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쓸개 빠진 너가 고3 준비해야 돼요 학생이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떨리는 마음으로 아내가 준비한 덕시돌을 생애 처음으로 입어보는 남편 긴장되지만 누구보다 행복하겠죠? 자 지금부터 신랑 윤종태 군과 신부 박예린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입장이 있겠는데요 신랑 입장이 있겠는데요 입장할 때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입장 아름다운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신부 입장 신부 입장 잡으시구요 자 지금부터 사랑의 서약이 있겠습니다 자 서영문 낭독 7년 전 당신의 처음 본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늘 한글같이 제 옆을 뿌리 깊은 나무처럼 지켜준 당신.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반려자가 되어 평생 그대만을 사랑할 것을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약속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내 박예림. 당신이 지금처럼 아름다울 때나 주름진 아줌마가 되었을 때나 지금 잡은 두 손을 평생 놓지 않을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앞에서 약속합니다. 남편 윤종태. 자 신랑 신부 탱진.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는 데 정해진 시기는 없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마주 잡은 손을 평생 놓지 않을 용기가 생길 때 그때가 부부가 되는 시작일 겁니다.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 괴롭고 아플 때도 있지만 서로의 어깨 기대 없이 여겨요 아껴주고 감싸주며 함께 걸어가요 그대 따뜻한 애써 여러분의 청소년기는 어떠셨나요? 꿈에 대한 걱정으로 끙끙 앓진 않으셨나요? 미래에 대한 기대와 막연한 두려움으로 고민에 빠진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부모님과의 소통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님과의 소통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미사고문을 두드렸습니다 부모님을 깜짝 놀라게 할 두근두근 실험카메라 지금 함께 보시죠 8월의 어느 날 오후 부모님과의 소통 정보가 궁금한 고등학생들이 미사고 제작진을 만났습니다 고민이 많은 이 아이들 부모님과 잘 소통되고 있을까요? 평소 부모님과 대화를 얼마나 많이 해요? 자주 만나보시면 하루에 2, 3번? 하루 저작에 안부정도 묻는 정도고 마주칠 일이 별로 그렇게 없어요 한 달에 2, 3번? 부모님과 아이들의 대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그러면 부모님은 혹시 꿈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구체적이 아니라 그냥 회개 쪽이라고만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꿈을 위해서 자퇴를 하겠다는 분은 부모님 반응이 어떠세요? 근데 되게 의외로 침착하게 하시면서 이야기 다 들어주고 절대 안 시키실 것 같아요 자퇴를 제가 고2 때 자퇴선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설득하실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오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무료 쿠폰이 당첨된 줄 알고 식당을 찾은 부모님 자녀가 황당한 꿈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는데요 설상가상 부모님께 전해지는 아이의 자퇴 신청서 잠시 후 부모님들의 리얼한 반응이 공개됩니다 무려 5시간에 걸친 카메라 숨기기 대작전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깜짝 놀라게 될 첫 번째 가족은 대화가 거의 없다는 18살 종인인입니다 현재 종인군은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으로 드럼을 배우고 있는데요 배우라는 직업에 관심을 보인다면 부모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맛있게 드세요 정봉을 지금 바꾸면 바꾸면 이상하지? 진짜 이거 같다 응 나 아까 차에서부터 했잖아 아우 이제 영국을 그래 차에서부터 했잖아 이거 그냥 학교가 아니고 그냥 그거잖아 진짜 그랬으면 꼭 학교를 가야 되는 거 아닌지? 그랬으면 꼭 학교를 가야 되는 거 아닌지? 아빠의 행각은? 너 지금 1년 넘게 그 지도 해놓고 그거를 지금 바꾼다고 그게 말이 되고 있냐? 슬기 빠진 너가, 슬기 빠진 너가 앞으로 위해 투자하지 마야지 그걸 끝내요 그런 마음 가지고 뭘 해서 지금 예전에는 네, 진짜 많네요 실례하겠습니다 네 아까 아드님이 내려가시면서 뭐 살리지 마시고 네 이거 봐요 네 잘했어 아 근데 쇼 놀아? 쇼 놀아? 쇼 놀아? 탑 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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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먹어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게 지금 이러고 있는게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조금 조금 부담스러운거야 왜 부담스러워? 1년밖에 안 남은거야 아 해보지도 않고 그러냐 해보는 생각 안되죠 니가 지금 지금에서 전공을 바꾸려고 생각하는거는 어? 니가 지금까지 꿈꿔왔던거에 대한 책임이 없는거야 일단 먹고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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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가족은 애교 많은 해원양과 그녀의 어머니입니다 태권도 선수의 꿈을 포기했던 해원양 다시 태권도를 시작해 액션배우가 되고싶다고 할텐데요 아 엄마 이거 봐봐 엄마 머리가 빨리 치자 엄마 멋있지 않아? 딱 봐도 무척 위험해 보이네요 인사 도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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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까? 도서파 하나씩까? 도서파 하나씩까? 아니요 그니까 아니라 엄마 솜프는 안무 있어? 엄마 무슨 말이야 아래듣게 지내줘 그래서 준비한게 있죠? 내가 봐봐 원래는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응 메모라이가 수능인데 지금 엉뚱한 곳에다가 왜 신경을 써 무슨 액션을 배운다고 그런거야? 도대체? 너무 잘 어울릅니다. 너무 잘 어울릅니다. 싸늘한 공기가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엄마한테 안 미쳤잖아. 대학교 안 가는 건 엄마가 막지는 않겠는데 그거는 절대 안 돼. 중간에 자퇴하고 그러는 거는? 검정고식도. 그래, 검정고식도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근데 너는 지금 직업 때문에 자퇴하고 골로 나간다는 거 아니야. 엄마. 지금은 백세시대야. 이것저것 경험을 해봐야지. 근데 혜연아, 혜연이 이해해. 맞아.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좋은데 막지는 않는다고. 근데 엄마가 하는 얘기는 엄마처럼 살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배워야 돼. 배워야 똑똑하고 내가 살 수 있는 거야. 네 인생이잖아. 너 엄마는 하나 대학 안 가도 똑똑한데. 졸업을 하고 응? 그러면 대학 가지 말고 그럼 여러 가지 해봐. 엄마가 그거까지는 안 말릴 거야. 실험 카메라 세 번째 주인공은 말썽 한 번 흐릴 적 없다는 천사 딸 가윤입니다. 이 옷 어때? 네. 가격은 좀 비싼데 막 입돈이 많고 거기가 막 19살 때 쇼핑을 시작했나? 그래가지고 돈 겁나 벌고 막 지금 고3 준비해야 해 학생이야. 예를 들어 관심 좀 더 잠깐.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신날려고. 학생이 내려가다가 이곳 계단에서 떨어뜨려야 해.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들어갑니다. 7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그냥 아닌 건 아니고 그런 게 너무 확실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때까지 생각해봤어? 아니, 그렇게 크게 생각한 건 아니고. 그럼 엄마가 찬성을 할 것 같았어? 반대를 할 것 같았어? 반대할 것 같았으니까 말을 못했지. 그럼 보통의 부모들은 반대를 할까 찬성을 할까? 그냥 오늘까지 하고싶으니까 한 발을 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 아냐? 많이 들어주고 어떤 생각인지 들어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진짜 얘가 그만큼 확신이 있거나 하면 어떻게든 내 인생이니까. 엄마, 놀랬지? 엄마, 놀랬지? 엄마, 놀랬지? 엄마, 놀랬지? 엄마, 놀랬지? 엄마, 놀랬지? 엄마, 놀라게 해서 일단 미안하고 내가 평소에 표현을 잘 못하고 무뚝뚝하게 하고 아들 낳은 것처럼 아들처럼 대해서 미안한 마음 조금씩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예전에 엄마한테 말한 나 롤모델 있다고 했잖아. 그거 이제야 밝히는데 엄마거든? 고객들한테 지쳐서 일에 지쳐서 들어왔을 때 그렇게 힘든데도 나 생각해서 나만 바라보고 키우려고 그렇게 참는 거 보면서 엄마한테 항상 감사하고 그런 엄마를 닮고 싶다고 많이 생각했어. 엄마, 사랑해. 어우야, 나 진짜 엄마 선물 너 왜 드리지 말라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엄마가 이런 딸이 생기지도 모르고 왜 그래, 미안해. 엄마, 안녕. 엄마, 안녕. 엄마랑 이것저것 좀 많이 하고 싶은 건 사실이야. 엄마랑 너무 추억이 그리 많이 없어서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줬으면 좋겠어. 애들이 다 어느 대학 갈 때 너를 믿으니까 너가 알아서 가가 아니라 엄마도 같이 나랑 몰라도 나랑 같이 좀 찾아보고 좀 나랑 같이 대화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엄마 앞에서 얘기 못하는 거야. 여기서 얘기를 하니까 많이 후련하고 이번 기회에 엄마 이거 끝나고도 이거 끝나기 전보다 더 사이가 각별해지는 모녀가 되어주면 좋겠어요. 엄마, 엄마 제가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알죠. 일단은 엄마, 아빠가 나한테 맨날 하는 말이 재수는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나도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게 이해를 하는 게 그만큼 물질적인 부분이 되게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볼 테니까 그때 돼서 만약에 떨어지고 어떻게 되더라도 한 번 한 번 정도는 더 믿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 일단 내 꿈은 확실하게 드럼으로 성공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휴, 깜짝이야. 아휴, 깜짝이야. 컸다 우리 아들. 엄마가 종민이 믿고 있는 거 알지? 잘하고 있어. 고마워. 아이는 항상 제 가슴속에 가장 1순위로 두면서도 내가 급하고 바쁘고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면 우리 아이를 자꾸 뒷전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아닌데도 자기가 하는 일을 의견이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없어. 쉬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끝까지 그거는 내가 성공을 바래서가 아니라 너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제 해줄게 많이는 아니더라도 엄마 그거 보고 좀 미안하고 아휴, 미안해. 미사국 고호의팀에서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 미안합니다. 잘한다.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0.5%에 대한 시unk물 감사도 어두워서 오신 분들이야? 실패해서 되긴 아쉽고요. 근데 엄마 아빠가 저를 믿어주고 있다는 게 마음을 확인한 것 같아서 좋고 그 다음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못했던 속만 그거 말해서 좋았다고 의미해요. 감사합니다.